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이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가 징계가 현실화될 때는 가처분의 유엔 제소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말이겠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이 진짜 된다면 가처분이 각화되면서 사태 수습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당내에서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알려진 시나리오 즉 이준석 찍어내기 이준석 제명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거 그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유엔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겠다.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그 당의 당대표를 했던 분이 저런 식의 가처분 신청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섯 차례의 가처분 신청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엔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난 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1월 달에 당의 의총을 열어서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제명을 하거나 탄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서. 그랬다가 그때 그 자리에 모여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당에 대해서 이건 해당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원들이 분개를 했거든요. 당원들도.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와서 서로 껴안음으로써 화해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당에 가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하겠어. 말만 했다 하면 공격을 하고 댓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얻지 못한 대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 의원들 모두가 혹은 당원들이 등을 돌리니까 거기다 대고서는 가처분이니 뭐니 해서 법적인 문제로 당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게 이준석 대표를 정말로 민주당이 좋아해서 좋아해서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준석 대표의 지금 입장은 절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